자, 오늘 할 게임은 자촬이라는 칠라스아트 신작 공포 게임인데 어... 게임의 내용은 딱히 없고 카메라로 이동하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네, 공포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네요 네, 어떤 게임일지 해볼게요 처음부터 오이, 새로운 기각이 되었지? 새 기획? 에? 그래서... 기.가.크.다요 뭐? 뭐하는거지? 우리같은 작성 영상 회사는 아무튼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거에요 영상을 살? 응 어르신이라서 손을 이용해, 손을! 새로운 정보,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家? 最近は使われていない家なんかで肝試し的なことをするのが流行ってるらしいぞ 갑자기? 現場のこの家ここなんか奇妙な家らしい え? まさか自分が行くんですか? お前以外に誰が行くんだよ カメラ忘れずに持っていけよ 良い映像撮れるまで帰ってくるんじゃねえぞ 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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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아? 아 열받네 아니 여길 나 혼자 왔다고? 아 왜 끊겨?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아무것도 안 나와 비디오 같은 거를 찾아서 넣어야 되나 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위층에 뭔가 소리가 나긴 하는데 이게 뭐지? 2층으로 올라가야 되나 봐 2층으로 올라가야 되나 봐 뭐야 이거 아 이거 문 열면은 여기 앞에 있나보다 아니네? 집에 가면 되냐? 갈 데가 없어 여우 이건 뭐야 어? 아 깜짝이야 아이씨 아 갑자기 뭐야 와 화면 잤나 갑자기 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세탁기 소리야? 담겼고 아까 와봤던 곳 아냐 이제? 어 비디오 아까 비디오가 있었나? 어 이상하다 아까 비디오 없었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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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 하시는 뭐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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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뭐야? 아 지금 주인공이 아닌 거지? 이 비디오 속 어 뭐야? 왜? 비기오 속 사람일 거지? 비기오 속 사람일 거지? 어 새! 뭐지? 아 삽 어린애인가? 왜 안 묻어주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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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이렇게? 아 설마 아 오빠야 아 아 아 아 아 아까 그 처음차에 들고 와야 되나봐 내 집에서 무슨 기도를 하는 걸까? 응 삼새 씨 삼새 얼굴 불쌍하게 왠지 먹을 것 주면 안 될 거 같은데 왜이래? 닭키는 곳? 아... 화장실로 가야 되는거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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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로 가보자 화장실 여기 밖으로 나가야 되나? 고맙습니다 어르신 깜짝이야 꺼져 여기인가? 아까 참새 못돌려고 했던 곳 디디오 디디오가 왜이지? 디디오 디디오를 먼저 볼까? 아니면은 화장실을 먼저 가야되나? 디디오를 먼저 보자 사 Dong 스윽 이빠 bip range brush l 이후 이런 이 cathedral 어디 이dan 비디오 뭐야 다 쳤잖아 잉오의 머리? 잉오? 잉오가 있었네? 뭐야? 잉오가 있었네 왜왜왜? 아아 여기에 잉오가 있나보다 낚시하는거야 지금? 내가 낚시를 성공해야되네 내가 낚시를 성공해야되네 어이가 없네? 컴 지금 아니 아니 잡았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거였네 어이가 없네 잡았다 왜왜왜왜 뭐야 이거 뭐야 왜왜왜왜 뭐야 뭐야 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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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뭐야 아 기분 나빠 뭐야 저거 가져왔어요 여기 여기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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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lm 이 마이 아침 rahat 호흡 누구한테 부탁해야돼? 저쪽으로 가야되는거 같은데? 어디로 가야돼? 어딘지 방향을 알려주긴 하는데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겠네? 아 어디야? 이쪽인데? 다른사람 다른사람이 누가있을까? 그냥 들어가서 부탁하면 되나? 엄마 엄마 엄마? 엄마 근데 왜 기도 안하냐? 여깄다 엄마한테 부탁하자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아니 부엌이 부엌이 이렇게 가기가 힘들어 아 잠깐만 저거 어떻게 가? 하얀 아니 어떤게 문인지 모르겠네 어이가 없네 엄마? 아니 엄마가 너무 무섭잖아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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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난 혼날 리가 없지 어 아 나 혼자서도 지금 해야 되네 이걸 한다고? 야 얘도 보통 아이가 아닌데? 에? 뭐야? 에? 이미 여러 번 이제 한 듯한 그런 설정인가? 여기요 가져왔어요 이거 뭔 소리야? 2층이 원래 있었어? 화장실 가볼 필요 없나? 어 안 열려 야 화장실 안 가도 되나봐 여길로 화장실을 나갈 수 있었잖아 못 나가네 화장실을 뭔 소리지? 이 씨 뭐야 이거 바라 아니야 이거? 왜왜왜 훌륭yards 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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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이씨 아씨 뭔데 알 수가 없네 일단은 비디오 틀어보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 꼬마이가 꼬마애가 누군가에게 잉어 머리를 붙였네 그럼 개가 깨어난 걸까? 그 괴물같은 개? 집이 헷갈려 잠깐만 비디오 어디서 깜짝이야 비디오 여기서 봤잖아 시리즈 10초 엄마가 죽은 거야? 어떻게 된 거 엄마 왜 그래? 잔거야 죽은거야 아 젠장 안보여 뭐야 이거 내가 뭐해야돼?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일단 돌아서 가봐 뭐야 이건 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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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이게 뭐지 뭐야 저거 엄마 죽었나봐 엄마 죽었나봐 어? 없어진 건물 하하하하핰 으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흑 이 깜짝 놀랐네 뭐야 웬 빈형 돌아가신 분이 할머니인가봐 할머니가 어디에 계셔 아까 그 기도하고 있는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 여기 있네 아 이거 할머니야? 근데 나 이렇게 해도 돼? 아니 이거 뭐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야 머리카락을 얼마나 뽑은 거야? 제정신이야?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자 가져왔어요 자 가져왔어요 왜 여길로 가야돼? 왜 여길로 가야돼? 안 열려 아이씨 뭐야? 이거 왜 있어? 아 왜 이렇게 잘 돌아 이거 뭐야 뭐 어떻게 하라고 싹 꺼기 나와 뭐 어떻게 하라고 이제 2층 가 2층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 열쇠가 있어 나중에 와야되나봐 나중에 와야되나봐 아이씨 아이씨 뭐야 야 장난해? 뭐야 이거 어디로 가야지 어디로 가야지 이게 왜 여깄지? 설마 설마 어? 없는데? 아 모임 왜 왜 왜왜왜 야 집에 가자 이건 좀 아닌 것 같애 뭐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아니 아니 다 약하게 만들어서 머리가 다 떨어져 뭐야 2층이야? 이건 또 뭐야 어? 아 진짜 여기 또 뭐가 있어 아 머리 좀 그만 떨어지라고 2층 올라가볼까? 3층 4층 4층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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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 여깄다 아씨 뭐야 아 깜짝이야 박당이 어 열쇠 2층 아까 2층이 어디 쪽이었지? 길이 겁나 헷갈려 여기 집이 구조가 헷갈림 구조가 헷갈림 이쪽 왜왜 구조가 헷갈림 구조가 헷갈림 왼쪽 주인공이요 이건 좀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이 미씨 뭐야 비디오다 눈이 다 이렇게 빛나냐 뭐야 뭐야 뚫렸어 뚫렸어 열어줘 야 뛰어내려 꺼져 아 이건 뭐야 일단은 비디오로 보자 핵종이의 문제가 아닌데 지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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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기어다니 어 뭐야 에 빵에서 기어 나왔어 뭐야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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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는 왜 돌아가신거야 갑자기 갑자기 욕실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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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갑자기 왜 저런 지하가 생긴거지 욕실이 어디 욕실이 어디지 여기 여기는 아니고 여기 부엌 부엌 아까 화장실 같은 데가 있었는데 여기다 여기 여기 팬츠 이거 왜 있어 왜 갑자기 돌아가신거야 아 아이 미친놔 으 징그러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누군지도 모르는데 말을 순순히 들어 으 으 으 으 으 또 마침 이렇게 손을 내밀고 계셔 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 오 여 뱌 마침 마침 잠시만 마침 아우 눈 모아봐 아우 시끄러워 아 저 모자이크같은 놈들 뭐야 여기요 그럼 욕실로 가봐야되나? 아우 시끄러워 뭐야? 집에 가자고 뭐야? 가자 집에 가자 왜왜왜왜 왜왜왜왜왜 어? 뭐야 비디오 어디갔냐? 기계 나 뭘로 틀어 열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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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여기잖아 나 플레이 재생기계가 없는데 나 플레이 재생기계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해야돼? 그냥 찾아야 되나? 젠장 찾아야 되나? 찾아야 되나? 찾아야 되나? 찾아야 되나? 아시는 분 물어보자 여기인가? 뭔가 떨어져 있는데? 어? 여깄다 아니 이런 동굴이 여기 왜 있음? 여기 왜 전선 있음? 여기는 어디와 연결돼 있을까? 여기가 화장실인가 보다 뭐야? 뭐야? 네? 왜 그러는데? 약간 악마인가 봐 십자가가 어디 있을까? 아니 악마의 말을 여깄다 여깄다 뭐야 이거 엄마 아냐? 네? 네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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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하나 한번 찾아야 되는데? 이따 それ 여기 문 앞에 하나 있지 않을까? 아 깜짝이야 이런데 하나 화장실 이런데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또 뭐야 이런데 숨겨둔 못찾을 뻔 야 악마도 힘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왜 날 시켜 여기 있다 이게 여기 있냐? 어? 인테리어 됐다 지금 큰일났다 여기 위로? 여기는 원래도 이렇게 돼 있었네? 일단은 다 뒤집었으니까 여기 구멍으로 가자 오 시끄러 한 바퀴 돌았네 이거 뭐지? 어 뭐 표시가 떴는데 방금 또 있어 또 있어 이거를 이 십자가가 계속 생기다 보다 한번 계속 찾아야 될 것 같아 한번 계속 찾아야 될 것 같아 한번 계속 찾아야 될 것 같아 시끄러우니까 좀 피하고 이제 이제 2층으로 가는 걸까 오우 시끄러워 어우 뭐야 이거 2층 가보자 2층 가보자 2층 가보자 2층 가보자 2층 가보자 아 저기요 왜왜왜왜왜왜 왜왜왜왜 일단은 그 꼬마아이가 악령의 C인 것 같아 여기 위로 올라가면 되나? 개혁자 왜? 어... 뭐야 문이 막혔는데? 아아... 여기 옆으로 가는 길이 있었네 에? 뭐지 뭐야 아이씨 뭐야 아 사람이 쫓아오네 어이가 없는 그 꼬마애가 자랐나봐 어른이 된거지 아닌가 갯바루는 뒤도 돌아보지마 아이씨 아이씨 아 뭐야뭐야뭐야뭐 어? 어 잠깐만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아미씨 나 어디로 가 어? 어? 해출? 야아 잡힐 뻔 어 사고내나? 운전 잘해나? 운전 잘해나? 잘해라 운전 사고내지 마라 아 오케이 오케이 왜왜왜왜 어? 나무 뭐야? 막혔어 막혔어 앞이 터널 아니야 여기? 터널 터널 살인마트 걷는데 겁나 빠름 뭐야? 아니 겁봐 겁나 빠르잖아 뭐야? 어떻게 떼는거야? 어떻게 떼는거야? 설마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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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인공은 죽었나봐 아 주인공은 죽었나봐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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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π 터널 를 한건가봐요 아까 동굴에 내려갔을때는 뭐 없었잖아 뭐야 어? 어? 뭔가, 기분이 나쁜 영상이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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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없네 뻔하긴 했는데 당해버렸네 음 어쨌든 전체적인 느낌은 나쁘진 않았네 네 네 네 재미있게 했구요 게임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 아 예 아 오 오 오 오 오 으 으 으